MBTI 월드 20편 FJ 캐릭터 소개 MBTI 월드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게임 스타트!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E, S, F, J 당신의 MBTI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 E, 83 S, 76 F, 68 J, 85 A, 73 사교적인 외교관 FJ를 선택하셨습니다. 캐릭터 정보 보기 특징, 균형중시, 행복전도사 체력 20, 정신력 20, 공격 10, 방어 10, 산실적 50, 긍정적 50, 신화력 80, 세려심 50, 공감능력 30, 이성 20, 열정 10, 계획 50, 삼성 10, 패시블 스킬, 조화롭게 조화롭게 평등하게 대하고 싶은 심리 패시블 스킬이란 별도로 키거나 끌 수 없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스킬 MBTI 월드에서 패시블 스킬은 캐릭터 고유 스킬로 존재한다. 게임 시작 전 원하는 능력치를 한 가지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원하는 능력치를 선택해 주세요. 1. 융통성 2. 호기심 3. 상의력 1. 융통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융통성 0. 캐릭터 선택 완료 룻인중 MBTI 월드 드롤러그 스킬 슬라임 한글 정화 완료 레벨업 레벨2가 되었다. 야 레벨업 초보자 수련 완료 포상 받기 초보자용 C급 로그와 C급 무기를 받았습니다. C급 무기 기본 확성기 원거리 공격 무기 공격 플러스 30 내구도 30 음.. 이제 뭐하지? 다들 뭐하고 있으려나? 마을에 도착한 FJ 인티즈와 인프제를 발견 인티즈님이 최초로 무기 강화 플러스 5강 칭호를 획득하셨습니다. 안녕 얘들아 뭐하고 있어? 아 무기 강화하고 있어 오.. 이번에야말로 1급 요요 무기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플러스 6강 우와 인티즈야 축하해 좋아 10강까지 간다 1급 요요 무기 강화에 실패했습니다. 상태가 하락합니다. 플러스 5강 아고.. 인티즈야 기웃네 다시 도전이다 다른 애들은 뭐하고 있으려나? FP 1행은 옆쪽 마을에서 퀘스트하고 있을거야 여기 여기 지도에 애들 위치 표시해놨어 아 그쪽으로 가봐야겠다 무기 강화 성공하기 파이팅 얘들아 퀘스트 잘하고 있어? 에프제바 야 이거봐 난 2단 토끼 물첩이다 망냐 망냐 와 귀엽다 나와라 꼬마 인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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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퀘스트하자 응 일단 애틱도 만나러 갔다올게 앗 이티즈야 혼자 다니는거야? 응 어? 레벨이 벌써 10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레벨업 한거야? 메인퀘스트 열심히 하고 있어 오 나도 같이하자 레벨 차이가 나서 힘들텐데 쵸부 퀘스트하고 와 알았어 나중에 안내할게 애티빌 행은 어디까지 간거지? 서 멀리 에티비 랭 발견 에티바 야 저쪽을 공격해 아 저번부터 왜 나만 따라와 어 에프제다 공격 공격 야 이러다 죽겠다 후퇴 후퇴 여기 엄청 세네 어 에프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는 뭐하고 있나 보러 왔지 다들 랩을 많이 올렸네 저쪽도 가보자 에프제야 너도 같이 가자 그럴까? 에티비 파티를 초대합니다 에프제가 파티를 수락합니다 저쪽에 사막이랑 바다도 있어 신기한 몬스터 많더라 안 가본데 가보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건 어때? 난 어디든 다 좋아 재밌겠다 여러 파티로 나눠진 용사들 과연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21편에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즐거움이 투배